해오님 산에 산마늘을 심고 내려오다 보니까 정금나무가 아주 좋은게 있습니다. 아주 아담 사이즈로 좋은게 있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정금나무가 아주 좋은데 연장의 추위성이 아 꼬리 아 꼬리 아 꼬리 아 꼬리 아 꼬리 들어가는게 다르네요 아 꼬리 당기면 안돼요? 아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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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뿌리는 다른거야 아 꼬리 아 꼬리 아니 작고만있어 네 자 저기 턱 뒤에 턱 위에 턱 위에 제가 턱을 할까요? 네 여기를 자르면 될까요? 오케이 됐어 이쪽이야 아 아이 그 앞에 작은거 고무 있는데 응? 그 분 잘 떠 크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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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에 맞에 이렇게 굴려봐야 돼 네 이거 네 아 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